이 프로듀서의 시작입니다. 와 킹시미츠랑 해야되네 킹시미츠랑 너무 오랜만에 하는데 우와 복장봐 뭐야 패턴이구나 안 맞나 아이고 띠울까네 킹시미츠랑 멋있다고 느낀건 처음이에요 가면이랑 멋있네 와 신선하네 어? 아 상관이다 뭐야 왜 신선하네 신선하네 계속 채우네 와 못 끼어드는구나 어허허허허허허 아 아 다 먹어 어허허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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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너무 잘하네 한 번은 실수 안하네 잘 온다 베니셀러 너무 잘하네 상대방 좌종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피해 주고 상대방 좌종으로 들어가면 안 돼 나 차오면서 해야겠네 야 아 넷이 나가 아 넷이 나가 스크르했는데 아 아 고 아 알 우와 아 이거 어떡하냐 말리네 와 너무 잘해요 상대방이 안 맞노 아 맞을까 나이스 와 와 와 와 욕을 침착했다 아 1이 되는구나 처음 알았다 오 이기지 않았을까 아 이렇게 맞으면 안 되는데 나이스 나이스 와우 업데이트 난 아무것도 안 됐는데 아 뭐야 어 오늘의 패치 오늘의 패치 오늘의 패치 오늘의 패치 오늘의 패치 카즈야 나락 리무브됐다고 카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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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무 카즈야 호빙이 왜 없어져 너무한거 아냐 여전히 힘들어졌네 그러면 카즈야 아 아 아 뭐래 카즈야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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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엌 에이 이덕 엑 러드 미백 닥 犯 와 태세도 피하네 유룡홈빙 너무한거 아니야? 아니 방금 땅에 넘어졌다가 벽광이 됐어 뭐지? 카즈야 헬스 입노 왜 리무빙머래 우와 진짜 아니 위로 행실때문에 이거 참아야되겠네 이 중에서 만네 아무것도 안때리고 천잰데? 와 아깝다리 위로있어 오피 나이스 뽕이 아래올라하네 어떡하지 아야야야 실수했다 아니? 무슨 패딩처럼 썼어 와 왜 안썼어 왜이렇게 안썼어 아 진짜 왜이렇게 어떻게하지 어떻게? 요렇게 나이스 딜레이 좋아요 ERP가 뭐였죠? 기술명이 기억이 안나는데 아 야 이렇게 되면 안되지 나이스 잘됐지 안되나? 오케이 아 배아픈데 어떡하지 아 큰일났다 진짜 어 어 아 내가 지금 카즈아가 포밍이 되는 카즈아구나 이게 마지막이네 그러면 아 아 마이 카즈아 아 마이 카즈아 아 마이 카즈아 나아웃 오 오 오 와 이거 막나 까비 먹Ə 마이 카즈아 스테이 헬스위트 홈인 오 홈인 ia 오 오 ener 아이고 나이스 오 루켓 컴보 와우 크즈엠님 안녕하세요 요시미츠 장인도 만났어요 너무 잘해요 어떻게 이기죠 소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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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 오케이 개 아프네 참았고 맞네 이게 그거 쓸 것 같은데 아 저거 잡으려고 쓴건데 못잡네 아 아 우와 변형 개 싫다 와아 아 아 배 아픈데 진짜로 아 스팀 패치하면 안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떡하죠 나랑 이제 없어진다는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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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나이스 카카가 좀 긴기인가봐요 요새 아이씨 좋아 아이고 맞다 저거 막 기사 킥으로 끝나야되는데 와 나이스 컴버스 아 진짜 어떡하지 똥마려운데 어떡하지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와 시저거 보좌다 와 겔거스 아 우사양이 어서오세요 카즈아 노프텍스입니다 자 어떡하죠 사이로 끼어들지 고맙고 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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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샛 이렇게 해놔 아 우와 쩌나 저렇게 안가 아 이거 안되는구나 안한대요? 어 나이스 배악과 아 똥마려 아우 재밌는게 없어졌어 아 배아파 아 이거 하고싶다 오 마이그니스 몇번 접어 오 야 이게 안되나? 이게 안되나? 아 난 잘 때렸다 생각해 야 나이스 패툰 이카리식 스웨그 나랑인거같지? 아니야? 지금 나랑인거같지? 아니야? 지금도 아니야? 오우 아니야? 오우 미친데 야 저게 그렇게 되나? 우와 아 아이유 가자 아이유 가자 아 와 이게 야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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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이기고 똥짜로 하자 아 배아 조짐스텐 아 아 야 진짜 나올거같아 레드 아 좋아요 파일 좋았다 한 번 더 한 번 더 안 쓸거야 아 죄송해요 아 여보? 아니? 와 어떻게 안됐노 나는 횡가드 했어요 억울합니다 판사님 아 너무 잘한다 오우 왜 두번쓰세요? 아니 그걸 때린다고요? 너무하시네 와 천재 와 진짜 천재다 생각이 많다 저번 아니 저렇게네 그만 쏴야죠 이게 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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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백스 아니 한 번 꼬았다고요 나이스 아 수고하십니다 저 환시장 갔다올게요 환시장 갔다올게요 진짜 쌀거같애 여러분들 저기 저기 책잉좀 처벌요 빨리 채팅